이름 김진우 내 인생에 실패는 없고 그건 연애도 마찬가지여야 하니까 그래서 정기섭 이제 어디로 이사 온다고? 같은과 수성매식 누가 내 집에 이사를 한다고? 왜? 대체 왜 걔가 내 집에 이사를 와? 정기섭! 이거 범죄야 범죄 너 룸메 구하잖아 그거 내가 알을 번호 좀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너나 좋아하잖아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야? 지금? 김진우! 진혜야 김진우! 진우? 잘 지냈어? 내일 나 너랑 잘 거야 진우 너 왜 왔어? 그때도 지금도 네가 너무 싫어서 도망친 거야 이름이 뭐야? 이상형이다 이상형이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른 새끼 내일 같이 영화 안 볼래? 심장이 빨리 뛰어 김진우랑 있을 때만 그래 너가 진우를 위해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? 그냥 눈앞에서 없어져 주는 거야 왜 너 같은 애랑 그랬을까? 역겨워서 토나 할 것 같다고 내가 네 이상형 체크리스트 다 채우면 너가 고백하는 거고 난 너 같은 애한테 고백 안 해 해 못 해 guesses? 대신 안찬리 너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? 잠시만요 이 생각을 해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